야옹이. 엄마. 왜? 어린이집 아직 안 와요. 어린이집 아직 안 와요. 고양이. 고양이가 대신 차려. 고양이 저기 있어? 고양이 한 마리 있네. 저기. 아저씨 트럭 앞에 있네. 그렇지. 준우야. 야옹이 도망간다. 고양이 도망가네. 고양이 도망갔는데? 고양이 옆에 있잖아. 고양이 옆에 있어. 고양이 옆에 있어? 네. 그러네? 야옹이가 왜 저러고 있지? 여기 있네. 일로 와봐. 여기 있네. 야옹이. 도망간다. 아저씨 차 밑으로 들어가네? 응. 그치? 야옹이 어디갔어? 어디갔지? 준우가 찾아봐. 뭐야. 뭐야. 이쪽도 없고. 뭐야. 이쪽도 없고. 뭐야. 저쪽도 없고. 어디로 간거야. ㅎㅎㅎㅎ ㅎㅎㅎㅎ 왜 아빠 차이 없어? 아빠 차이 없어. 아빠 차이 없는데 준우? ㅎㅎㅎㅎ 뛰어다니지 마 준우야. 더워. 땀나. 더워. 땀나. 오늘 덥다. 그치? 엄마 이제 집에 가자. 이제 집에 가? 준우 어린이집 차 타고 가야지. 그치? 그치?